천국 1일 체험권 1일 체험권? 급식실에 왜 오셨어요? 아까 내가 안 주고 간 게 있어서 안 주고 간 거?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이거 오, 그건 사과 응, 천국에서 기리는 아주 귀한 사과야 좋은데 쓰렴 우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전물도 받고 천국 급식 완전 최고다 하트 파비 폰케이스 아, 이거 안 눌려서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음, 아쉽다 오늘은 어떤 머리핀을 할까? 음, 빨강? 핑크? 빨강? 핑크 고 오케이 핑크 하트 머리핀 예쁘지요 오, 진짜 사탕 같아 앙, 먹어보고 싶다 아, 이 파비 폰케이스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하트 머리핀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와, 나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와, 방금 생각났거든요 막 이걸로 그냥 만들 수 있다니까 파비 폰케이스로 먹을 수 있는 하트 머리핀 짜잔! 이 초콜릿을 녹여서 파비 폰케이스에 부어준 다음 파비 머리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신나겠지? 그럼 시작! 흰색 초콜릿을 부어주고 이제 중탕시켜서 녹여줄 거에요 녹는 동안 파이비 케이스를 깨끗하게 세척해 볼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폰케이스를 넣어줍니다 오우 30초 뒤에 집게로 꺼내줍니다 오키님들, 뜨거운 거 만질 땐 꼭 조심조심!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해 주세요 짜잔! 이렇게 파비 케이스를 올려주고 이제 여기에 초콜릿을 부어줄 거에요 맛있겠죠? 우와, 그 사이에 초콜릿이 녹았네요 핑크색 식용색소를 넣어줍니다 오우, 우와 여기다 예쁜 거 그려볼까? 하트 하하하 재밌다 섞어주고 어떻게 예쁘게 색깔이 바뀌는지 우와, 우와 진짜 완전 핑크로 바뀌었다 예쁘다 우와 우와, 이렇게 이제 초콜릿을 다 섞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구워줍니다 오, 여기부터 넣어줘 우와, 우와 이대로 구우면 하트 모양으로 굳겠지? 굳겠지? 그리고 이 똑딱빈에 이렇게 똑딱 되는 거거든? 여기에 실로 이렇게 개어서 오 이렇게 천천하게 묶어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진짜 이 하트 머리핀처럼 만들어줄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 똑똑빛을 딱 놔주고 실을 놔주고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초콜릿을 이제 이쑤시개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지금 하나 두 개까지 만들어줬고 여기다가 세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와 짜잔 이렇게 다 넣어봤는데요 이 똑똑빛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결했어요 와 어렵다 이대로 조심조심 냉동시로 넣어줄게요 짜잔 우와 다 됐다 이제 이거를 한 번씩 뜯어볼게요 하나씩 우선 낱개부터 오 우와 이렇게 돼 엄청 예쁘다 우와 엄청 예쁘게 알개인과 잘됐다 그 다음 또 뽑아볼게요 뽑으면 우와 하트 비즈 같아 오 예쁘다 이거 무슨 하트 비즈 같아 이거 팔찌도 만들 수 있겠다 이 안에다가 얇게 구멍만 뚫을 수 있다면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우리 헤어핀을 뽑아볼게요 실로 연결된 과연 잘될까요? 오! 잘 된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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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들어 올려볼게요 우와 이게 진짜고 이거 초콜릿으로 만든 거 신기하다 그럼 제가 이거 머리에 해 볼께요 이거 진짜 감쪽같은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어떨지? 똑딱비네요. 딱 가만? 오! 우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이거 사실 먹는 건데. 먹을 수 있는데.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네, 안녕하십니다. 우와 우와! 어? 오리온? 뭐냐? 우와! 뭐야? 맛있는 냄새. 고와! 뭐 만들어? 야! 이거 봐봐. 머리빈? 머리빈지? 뭐하는 거야? 머리빈을 왜 먹어? 아하하! 이건 초콜릿이야, 초콜릿! 응? 뭐라고? 초콜릿? 어, 초콜릿! 먹는 초콜릿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빈에다 한 거야. 이건 진짜고. 이건 못 먹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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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진짜? 신기하다. 우와! 나도 이거 먹을래. 음, 안 돼, 안 돼. 공짜로는 안 되지. 아, 왜? 누가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 너 거 누나젤리 하나 주면 이거 몇 개 줄게. 그건 안 돼. 응, 나도 안 돼. 아, 하나만 먹어보자. 음, 맛있다.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게다가 하트 새겨서 더 입에 녹지요. 아, 그럼 누나. 이거랑 바꾸자. 뭔데? 내가 천국에서 받아온 사과야. 이거랑 바꾸자. 천국에서 받아온 사과라고? 어, 그럼 엄청 맛있겠네. 어, 엄청 맛있겠지. 자, 이거 줄게. 이제 나 이거 줄 거지? 아, 그래. 나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너 다 먹어라. 어, 진짜? 고마워. 진짜 좋지요. 오, 사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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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사과를 먹게 될까요? 1번, 엄청 빨라지는 능력. 2번, 시간을 멈추는 능력. 어떤 능력일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정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줄게요.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좋아 뿜뿜. 좋아좋아 뿜뿜. 음, 맛있다. 먹는 이역빛 만들고 천지사과먹기 대성공. 잠깐 기다려 Se la masses pid活이로 ídons 거예요 questions 으 으 으 ì 으 으 으 Measure